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심리오 자료 요청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을 분석하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고객사의 자료 요청 및 요청 자료를 관리 기약하기 위해서 목록화를 해야 되는데요. 요청 자료는 뭐가 있다? 그럼 담당자는 누구? 요청인은 언제? 요청기한은 언제까지? 수급일은 언제 받았다? 등으로 상세하게 기입을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참고를 하고 다 본 다음에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거고 복사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건 고객사든 아니면 PM이든 이쪽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추산롭게 해달라고. 아멘